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간에 충실한 이현주입니다 순간에 충실하자라는 게 제가 중학생 때 만들었던 좌우명이 되겠는데요 이게 너무 미래를 불필요하게 걱정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을 후회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쉬거나 놀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괜히 일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잘 쉬고 잘 놀고 그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실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이제 고등학생 때는 참 지금 생각하면 순진하고 어리석었는데 영어를 되게 못하고 상대적으로 수학을 되게 잘해서 그래서 이과를 갔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피 같은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해서 위대, 약대는 싫고 아니면 자연대하고 공대밖에 없는데 뭔가 공대를 가야 취직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실은 공대를 가게 됐고요 그런데 막상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재밌고 적성에도 잘 맞고 해서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딱히 장애물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늘 어떻게 보면 경계를 하는 게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지금도 실은 끊임없이 많이 드는데 이제 좋은 과학자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실은 굉장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할 것 같아도 가서 부딪히고 시도해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도 이제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지지 않고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불균일계 총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말이 이제 불균일계 하면 되게 어려운데 이게 총매하고 총매는 이제 결국에 반응을 돌리는 건데 이제 반응물 또는 생성물하고 이제 상이 다른 것 그래서 총매는 고체요 그다음에 생성물이나 반응물은 액체나 기체가 되는 그러한 총매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실은 지금 화학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산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총매들을 잘 개발을 하고 그래서 기금속의 사용량을 줄이고 뭔가 반활성, 선택성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매는 어떤 게 주로 있을까요? 네, 이 총매라는 게 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무슨 연구하니? 라고 하면 쉽게 대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일단 총매는 실은 아주 큰 화학 공장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자면 뭔가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실은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거에 들어가는 총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실은 미처 반응이 다 가지 못하고 남는 연료 조각이나 아니면 뭐 그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고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삭스나 낙스 그런 것들이 이제 차 밑에 후단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귀금속 총매를 넣어서 그거를 이제 인체에 전혀 무해한 물이나 뭐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전환하는 그러한 총매가 이제 여러 번 타고 다니는 거의 모든 차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총매들이 이제 그동안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깨끗한 차 뒤에 서서 숨 쉬어도 전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총매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이제 저희는 그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총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희는 화학공학과에서 실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 화학산업에 이제 필요한 어떤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학산업이 실은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은 굉장히 실은 지난 수십 년간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어왔다면 상대적으로 화학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로 크게 바뀌지 않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곳이었는데 최근에 뭐 이산화탄소 문제, 미세플라스틱 문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면서 지금 화학산업이 너네도 변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강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산업이 지금까지는 어때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총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제 마지막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총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화학산업 하면 완전히 나쁜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산업에서 실은 만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을 굉장히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제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서 현대 이제 문명이 어떻게 보면 정말 피화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화학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러한 화학산업이 앞으로는 실은 굉장히 크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하고 미셀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학산업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변해야 합니다 그게 그러한 변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깨끗하면서도 풍요로운 사회를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변화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닌 뭔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지구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의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굉장히 꼭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매가 하는 일은 결국에 반응이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물이 있을 때 어떤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총매가 하는 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석유에서부터 생성물을 만들었는데 석유가 아닌 무언가에서부터 생성물을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상황에 부딪혀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총매가 핵심적입니다 총매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라서요 그런 면에서 실은 총매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화학산업에 성패를 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멘토링 프로그램은 실은 거의 모든 종류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실은 학교에서 학부 여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에 있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니 오세요 하면 거의 안 옵니다 이게 좋은 사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이 더 이상 그런 멘토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실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게 자기가 졸업을 하고 이제 구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점도 좋고 공부도 잘했던 친구들이 옆에 학점도 나보다 훨씬 안 좋은 애는 뭐 이렇게 서류 쉽게 쉽게 통과해서 다 이제 쉽게 직장을 갔는데 나는 학점도 더 좋고 훌륭한데 왜 서류에서도 떨어지지 이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실은 직장을 얻어도 막 직장에 가서 이제 내 동료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뭔가 승진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결혼하고 애가 생겼는데 엄마는 애를 안 맞춘다고 그러고 누군가 얘는 봐야 되는데 나는 어떡하지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면 별거 아닌 소리를 하는데도 막 너무 감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굉장히 실은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적대적인 분위기 같은 게 형성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을 때 남학생들은 왜 쟤들만 저런 거 해줘 하지 말고요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에 남학생들 오면 더 좋습니다 우려 완전 환영합니다 그래서 와서 실은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들어봐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도 나는 저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남자애하고 아주 똑같은 위치에서 경쟁해서 내가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번 들어보고 이러면 나중에 자기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하고 싶은 연구는 실은 이제 원자 하나하나를 잘 제어를 해서 그러니까 좋은 표면 구조를 가지는 총매를 만드는데 그거를 킬로그램 단위로 만드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원자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가 글자 쓰고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런 건 실은 전자현미경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글자 쓴 거를 1kg을 나한테 줘 라고 하면 그거는 절대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학 산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표면의 원자 구조가 잘 제어된 것을 1kg씩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그런 연구를 하고 싶고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면 창업도 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불균의계 총매는 원자를 하나씩 하나씩 잘 제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못 해왔고요 이제 나노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실은 원자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원자 수준에서 굉장히 잘 제어된 구조를 많이 만드는 것은 실은 합성 기법도 없고 그것을 제대로 잘 분석해낼 수 있는 기법도 아직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머지않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핵심적인 기술은 우리 랩에서 나오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공대에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실제로 랩에서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정말로 팔리고 사회에 어떤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랩에서 연구를 할 때 이제 한국연구재단이나 여러 군데에서 열심히 이제 연구계획서를 써서 심사를 받고 이제 통과가 되면 연구비를 받는 건데 연구비를 주시는 뭐 그게 정부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너희는 연구비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연구비 갖고 도대체 뭐 했어 왠지 이렇게 해서 저희를 한테 잔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도 꼭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그러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핀 음수에 어떤 자기소개화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분이 좀 더 많이 가져가서 constru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동의 że 너희가 좀 더 많이 가져가서 나는ieten 여부에 참가가로 참가로